자유한국당 가방이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일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1플러스4라는 국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야합 모임에서 500조가 넘는 수퍼 예산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뒷거래하고 있으니 국민들과 합심하여 야당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란 곳에서 야당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편메해하는 편파보도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국 테러 난입 등 극단적인 의의를 동원해가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 2항,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 1항,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대엽과 같이 정문회에서 낙마한 부도덕한 인사를 다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연 제대로 보도되고 있습니까? 장착원을 지냈던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국가를 망치는 탈원전,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는 외침, 보도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일상화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공영방송, 국민의 외면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질 알아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편파방송 당장 그만두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세력과 노조방송이 야배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쏘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외면만 가중될 뿐입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되달아 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권위를 추락시키는